속보. 반팔 입었는데 갑자기 겨울됐다. 일주일 사이에 매출 400% 급증한 패딩.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신곡 Bad News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반팔 입었는데 갑자기 겨울됐다. 일주일 사이에 매출 400% 급증한 패딩이었습니다. 요즘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인지 헤드라인으로 날씨 얘기가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됩니다. 뭐 한 1, 2주 전만 해도 에어컨 트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11월 초에 더워져가지고 에어컨 틀었던 분들도 있죠. 저도 틀었었거든요. 반팔 입고 다닌 분들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아침에 화창했다가 저녁엔 또 너무 춥고 오후에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는 느낌 때문에 당황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날씨 때문에 매출이 급증한 제품 패딩입니다. 출근할 때 날씨가 맑아서 가벼운 셔츠나 티셔츠 입고 나갔다가 퇴근길에 패딩을 사서 입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벌써 이렇게 추우면 겨울엔 진짜 더 춥겠구나 싶어서 방한용품을 서둘러서 사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뽀뽀그리 플리스 자켓, 깔깔이 퀼팅 패딩, 군반모자 바라클라바, 양털 부츠 이런 것도 급증했대요. 저는 하도 이 롱 패딩이 많아가지고 그게 최고 아닙니까? 침낭 같은 것들. 그게 한 대여섯 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역시 돌려입으려고 합니다. 뭐 트렌드에 맞춰 입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저는. 아무튼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가장 따뜻한 거니까 여러분은 계속 추울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넷타운을 하는 날입니다. 한 주 쉬고 휴가 갔다 온 이종범 작가와 밀린 영화 토크를 나눌 거니까 영화 비하인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 날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나눠주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베텐을 까맣게 입고 여행 즐기다 온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인생 첫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가까운 편에 속하는데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예 예전에 제가 휴양지는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행 다녔던 20대 때의 저 굉장히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만 가고 아니 미국도 안 갔어요. 뭐 그래요? 미국도 진짜 최근에 한 번 처음 가고 대부분 유럽을 돌았죠. 그랬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아 이래서 먹는 것마다 다 맛있고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다녀오신 거죠? 태국에 푸켓에 가서 아내하고 배 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이빙을 하는 리부어보드라는 게 있어요. 배 타고 멀리 나가서 배에서 그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아 그럼 육지로 안 오고요? 그렇죠. 며칠 동안 안 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끝나고 오면 땅이 안 흔들려가지고 어색해요. 어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배가 뭐 타이타닉처럼 큰 배예요? 크루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작은 보트는 아니죠. 거기 한 몇십 명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방이 다 있고 눈 뜨고 바로 스쿠버 다이빙하고 밥 먹고 또 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좋은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 두 명만 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 나라에서 영국, 독일, 러시아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바까바까모여가지고 착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부자들만 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서민들의 레저. 다이빙 투어를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죠. 일단 물고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약간 눈물 나요. 벅 차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들을 봐가지고 아내하고 즐겁게 쉬다 왔습니다. 어떻게 제2성향이신데 동선 다 짜서 가면 오신 거예요? 저는 즉흥의 끝입니다. 심지어 숙소도 안 자고 가거든요 원래. 근데 아내는 반대의 끝이에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는 타입이라서. 둘이 결혼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내대로 하다가 아내가 처음으로 저처럼 계획 안 짜고 가봤어요 이번에.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영혼 끝날 때쯤에 편한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에게 약간 스며들고 있다. 그럼 이제 전세계에 미국 사람들은 전세계에 거의 다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모든 대륙 중에 한 군데를 추천해 주신다면? 대륙이요? 저는 확실히 유럽이 볼 게 많았어요. 유럽이 많다. 거기는 차 타고 좀 가면 기차 타고 좀 가면 갑자기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럼 갑자기 많은 게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가성비로 쳐도 그렇고 유럽이 제일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이다. 그렇죠. 근데 여행지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부산입니다. 이렇게 저는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가봤잖아요 이제.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부산이에요. 알겠습니다. 부산만한 데가 없다. 부산 풀코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가면 또 뜨거운 에너지가 또 느껴지고. 부산은 간 데 또 가도 좋은 곳이죠. 그렇죠. 언제나 좋죠. 그렇습니다. 영화로 토크를 쩌내는 찌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매주 영화 한 편 속에 명대사 명장면 각종 비하인드 같은 것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어바웃 타임이죠. 그렇죠. 2013년에 개봉한 달달한 영화 하지만 가족 영화기도 한 어바웃 타임입니다. 이 영화가 일단은 워킹 타이틀 로맨스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로맨틱 코미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필모를 말씀드리면 브리지 존스의 일기죠. 노팅일이죠. 러브 액츄얼리죠. 일단 로코를 좋아한다. 영화 중에서. 그러면 일단 리차드 커티스는 모를 수가 없는데 우리 대장님 베디의 이상형이라고 알고 있는 레이첼 맥가덤스. 그리고 도널 글리슨 주연의 영화입니다. 진짜로 레이첼 맥가덤스가 이상형이세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국내 연예인 이름을 대면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좀 그래요. 사대주의자 아니에요? 사대주의자. 우리 사대주의자. 국내 연예인 이름을 대면 또 괜히 그런 걸 이렇게 또. 누가 엮을까 봐? 엮고 막 그렇게 되고. 아 그렇구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이상형입니까? 왜요 왜 왜 왜. 전 이미 장래에 와있잖아요. 장래 희망 이상형 이런 걸 하기에는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꿈속에 이미 와있다. 이상형을 설정할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 던진 거죠. 그냥? 네. 이거 레이첼 맥가덤스가 들으면 서운해하겠네요. 네? 듣겠어요? 모이저 혹시 모르죠. 도달할 리가 없는 곳으로 던졌죠. 하지만 이 영화는 실제로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스트레인지 박사의 애인 역으로 나오는 레이첼 맥가덤스에 이어서 가장 예쁘게 나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채팅창에 지가 차은호도 아니고 무슨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죠.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같아요. 아니에요. 오만함을 빙자한 지금 포기예요. 저는 장례에 와 있는 거고. 이분은 장례가 촉망되는 분이고. 요즘 120살 세대입니다. 채팅창에 저보고 장례식만 남았다고.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독하다. 상조 가입했네 이 형이라고. 듣는 사람도 독하해. 그거 어디서 가입하는 거죠? 광고 나오는 대로 전화하면 되나요? 셀프로? 정말 독사들의 싸움이다. 아 그렇죠. 킬빌 했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블랙맘바들이에요. 천지. 피라냐가 넘어섰어요. 피라냐가 아닙니다. 피라냐가 아닙니다. 베텐 채팅창은 뱀굴이에요. 아 정말 뱀굴. 뱀굴. 어떻게 한번 이빨을 박아넣을까. 아무튼 레이첼 맥헤담스.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타임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시간 관련 영화에. 맞아요. 약간 뮤즈처럼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영화였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시간여행자의 아내 하고 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거의 타임트래블 물의 여왕이죠. 제가 약간 타임트래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납의 효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백터 퓨처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약간 이상적인 느낌을 또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던졌습니다. 잘하시고 또.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도널 글리슨이 연기한 주인공 팀은 21살이 되던 해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집안 남자들은 21살이 되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숨어서 주먹을 주고 집중하면 과거로 갈 수 있는 건데요. 미래는 안 됩니다. 팀은 이 능력을 통해서 과거로 마음껏 돌아가서 흑역사도 지우고 주변 사람도 돕고. 첫눈에 반한 메리. 이분이 레이실마가 담습죠. 메리와 사귀고 결국 결혼까지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던 중에 자녀를 낳아버린 후에는 그 이전으로 이동할 경우에 자녀가 바뀌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시간여행을 활용해서 행복을 찾는 방법도 배우고 팀 스스로 평범한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실 이 감독의 다른 전작들과 비교해서 이 영화는 간단하게 로맨스 코미디로만 치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영화. 행복이란 뭘까? 가족이란 뭘까? 이런 영화라서 이거를 그냥 로맨틱 코미디를 보시게 되면은 레이첼 맥아담스하고 맺어지는 게 굉장히 초반부에 그냥 성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왜 이러지? 둘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위기도 나오고 삼각구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항에서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분의 1만에 둘이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가족의 그리고 행복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포스터에 나오는 그 비 맞으면서 결혼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은 굉장히 초반에 다 해결이 돼버리고. 다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위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그런 것으로 뒷부분이 채워져서 그게 좀 조마조한 느낌이 되죠. 정작 눈물 나는 포인트를 보면 아버지와의 얘기가 훨씬 더 큽니다. 일단은 현재 포탈 평점이 높아요. 9.26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로맨스도 좋아하지만. 로매디는 뭐죠? 로맨스 좋아하고 코미디 좋아하고. 로매디 괜찮은 말인데요? 로매디 좋은데요. 로맨틱 코미디 합쳐서 로맨틱 코미디 너무 길거든요. 괜찮다. 로매디. 로매디. 그렇죠. 가족물 좋아하잖아요. 이 영화가 이제 약간 진수성찬이죠. 공감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OST. How long will I love you? 이것도 많은 촬영을 받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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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정작 상을 많이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2013년도에. 그 쭈리이 영화제. 여기서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OST에서 How long will I love you? 도 유명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더 럭키스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밴 폴즈가 부르는 영화인데. 노래인데. 그게 이제 그 포스터 나오는. 결혼식 할 때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피디님한테 그 노래를 틀어달라. 이 노래죠. 그렇죠. 이 노래가 이제 명곡입니다. 더 럭키스트. 가사도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틀어주시겠지만. 일단은 이게 천만 달러 이하의 예산. 나름대로 저 예산에 속하는데. 8,7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흥행해서 돈을 많이 번 게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만 2,300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 브리티시 음식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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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음식. 영국 영화 중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잘 된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뭐 러브에트리올리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히 잘 됐고. 그렇죠. 특별히 잘 됐죠. 로메디의 나라입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로코라는 줄임말이 있네요. 로코가 있네요. 로메디는 뭐예요? 좋다고 한 걸 언제고. 두 글자로 줄인 말이 훌륭한 게 이미 수십 년 동안 쓰이고 있는데. 그냥 새로운 말을 만들고 싶었어요. 로메디를 왜 밀어요? 미안합니다. 로코로 하도록 하죠. 로메디가 좋은데. 아무튼 이 레이첼 메가담스 역의 메리에 사실 원래 먼저 캐스팅됐던 분이 계세요. 이분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500일의 썸머에서 많은 분들이 복장 터지면서 보셨던 조이 디샤네. 이분 우리 레빗형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조이 디샤넬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캐스팅 됐는데 이분 스케줄 문제로 하차를 해서 레이첼 메가담스가 대신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이 디샤네은 영화 초반부의 순박한 메리를 연기하기에는 너무 깍쟁이에요. 좀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너무 본인이 예쁘다는 걸 아는 얼굴이 안 어울리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레이첼 메가담스도 본인 예쁜 거 아시겠죠. 물론이죠. 어땠습니까? 물론이죠. 하긴 조이 디샤넬도 앞머리 그렇게 하고 하면 순수하게 나올 수 있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팀. 팀역의 도널 글리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 주인공 론 위즐리의 형 빌 위즐리. 그렇죠. 거기서는 굉장히 멋쟁이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영화 어버워타임에서는 모솔로 스물 살이 넘어가버리는 순박한 남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약간 베텐러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 완전 베텐러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마법을 쓰게 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유전입니다. 아니죠. 일단은 주인공 도널 글리슨 팀의 첫사랑으로 나왔던 샬롯. 이 샬롯이 마고로비였습니다. 사실 마고로비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당시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데뷔작 아닌가요? 마고로비? 아닐 거예요. 그래요? 이전에도 있었을 걸로. 데뷔작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 할리퀸이나 바비 이런 걸로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리고 뭐 바빌론 여기서도 지금 잘 나와서 잘 하시는데 이 여기서는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유명해진 분이 마고로비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마고로비는 너무 예쁘게 생기죠. 바비잖아요 그냥. 그냥 바비죠. 링코이비. 첫사랑이 마고로비니까. 그러니까. 아 장편으로는 데뷔작이 맞네요. 아 그래요? 첫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사실은 팀의 아버지 역에 러브 액츄얼리에서는 주책맞은 올드팝 가수로 나왔던 빌 나이. 빌 나이. 성의 나이십니다. 나이. 그런데 이분이 제가 원래 좋아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서는 더 반하게 됐어요. 이런 아버지이면 얼마나 또 눈물 날까. 그런 느낌의 배역으로 나오셨죠. 그렇죠. 빌 나이. 어쨌든 이 주인공 도널 글리스는 뭐 땡플릭스 보면은 블랙미러.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에피소드 하나에 또 나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에피소드. 그렇죠. 사실 이분도 연기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딱 영국 사람처럼 생겼죠. 전형적인 영국 남자 얼굴인데 여러분들이 해리포터의 빌 위즐리하고 이 와우타임의 팀 두 개를 동시에 연달아 보시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영국 놀러가서 축구장 근처에 보면 피시앤칩스 드시는 분들 이렇게 도널 글리슨이 되게 많으세요. 도널 글리슨. 한쪽은 도널 글리슨 가득 있고요. 다른 쪽에 이제 뭐 그 누구냐. 축구 선수 누구시죠. 루니. 루니. 루니랑 도널 글리슨이 머플러 메고 얘기하면서 피시앤칩스랑 핫도그 드시고 계세요. 수집 갔을 때 보통 같이 온 두 명 남자 같잖아요. 한쪽은 루니고 한쪽은 도널 글리슨. 정말 다 그런 분위기예요. 이거 약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얼굴인데.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보면은 다 비슷하게 보시겠죠.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어바웃타임의 명장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놓을까요. 네. 나나미님이 보내신 장면입니다. 주인공 팀은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비를 통해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방법이 너무 간단하죠. 어둡고 꽉 막힌 곳에서 주먹만 꽉 찌면 된다니. 처음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저도 불 꺼진 화장실에서 슬쩍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왜 합니까. 일단 이게 감독님께서 리차드 커티스 감독님이 이 영화의 묘미가 공상과학적인 요소를 그냥 평범하게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여행하는 거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게 하려고 3D 같은 특수효과 같은 거 안 맞아가지고 다 빼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되게 심플하게.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영국의 배경이긴 한데 팀하고 메리어 배우죠. 그 두 분은 영국인이 아니죠. 아버지 빌. 빌 나이만 영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팀 역할의 배우인 도널 글리스는 촬영하는 내내 영국 악센트를 연습을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옷장에 들어가서 주먹만 꽉 쥐어서 과거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원하는 것으로. 주먹 주며 간다. 이걸 해보셨다니 참 슬프네요. 시간이 많으면 사람은 다양한 걸 합니다. 1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바웃타임의 명장면은 2부에 또 나눠보고요. 그럼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종범 작가 최애곡 벤 폴즈의 The Luckiest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쩌내는 찌넷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어바웃타임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어바웃타임의 명장면 얘기를 또 가볼까요? 네. 귀준님의 장면입니다. 모쏠 찌질남 팀은 시간여행 능력을 여자 사귀는 데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도 첫사랑 샬롯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테너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팀이 변호사였다는 설정에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짜 직업이었어요. 그렇죠. 사짜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이 능력을 알게 됐을 때 일단 과거로 가서 부자가 돼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일축해버리잖아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시간 루프물, 타임 여행물의 어떤 클리셰라 할 수 있는 일단 부자부터 되자. 이거를 좀 하지 않고 싶었대요. 감독님이. 대전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다. 과거로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왔다고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냥 이제 구경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미치기는 좀 그렇고. 바꾸고 올 수도 있다면? 바꾸고 오는 건 좀. 역시 발목에서 사서 머리에서 산다? 왜?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왜요? 일단은 왜요? 그냥 좀 구경하고 올 것 같습니다. 언제를 구경하고 싶으세요? 격동의 시간들 많이 겪었으니까. 그 시절의 나. 알겠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나. 지금처럼 외로운 표정인가. 덜 외로웠을 대로.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해주49님께서 보내줬습니다. 팀은 상대 얼굴을 볼 수 없는 블라인드 레스토랑에 놀러 갔다가 메리를 만나죠. 어둠 속에서 떠들다가 가게 밖에서 메리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레이첼 메가담스의 전설의 첫 등장씬입니다. 저 얼굴에 안 반할 수 있나요? 앞머리가 특이했죠. 앞머리 이제 뱅을 하셔가지고 나오고 순박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서 애쓰셨죠. 나올 때 상대방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잔뜩 걱정한 듯한 그 긴장한 얼굴. 이 연기가 아주 백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런던에 있는 블라인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리허설을 했어요. 런던에 있어요. 단스 르 누아 레스토랑. 이게 이제 어둠 속의 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둠 속의 댄스라는 레스토랑이고요. 레이첼 메가담스가 얘기하기로는 망했다고 했던 앞머리는 실제 머리가 아니고 헤어피스였습니다. 아 붙인 거구나.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튼 눈이 워낙 이제 반짝이니까. 네. 그런데 이 어둠 속의 레스토랑 보고서 저런 데가 있구나. 되게 참실하네 이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설정. 따로 한 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었을 것 같죠. 왠지 이웃나라 일본에는 많았을 것 같은데 한국에는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다음은요. 9613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팀은 빌의 지인 해리의 연극을 성공. 아빠의 지인이죠. 해리의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메리와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메리의 번호가 사라져버린 핸드폰을 보고 좌절하죠. 무작정 과거로 가면 놓치는 게 생긴다는 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설정의 장면이었네요. 실제로 여러분들 빌 나이뿐 아니라 연극배우로 이 영화에 출연한 리처드 그리피스. 이분도 해리포터에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 뭘로 나오셨죠? 해리포터에서는 저걸로 나왔죠. 마법국. 마법국의 어떤 요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처드 그리피스 연극배우로 출연해가지고 대사 까먹을 뻔했던 그분이잖아요. 아니다. 마법국이 아니라 해리포터의 고모부죠. 아 고모부요? 해리포터 엄청 국밖에 더 고모부. 제가 착각했네요. 못된 사람 그분인데 이 어바웃타임의 유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5778번님께서 팀은 메리를 만나려고 케이트 모스 전시회에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다가 메리와 새롭게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는 팀을 못 알아보고요. 새로운 남친을 사긴 뒤였죠. 집념의 팀은 시간을 되돌려서 둘이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메리를 낚아챕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첫 만남이었죠. 시간을 되돌려서 이거를 꺾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내 쪽으로. 이때 이 되돌아간 팀이 메리한테 여기 너 지옥같이 느껴지는 표정인데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러고 나가잖아요. 다 먹고 나서 둘이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리가 자기 집까지 바르다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쭉 가다가 이 팀이 집이 좀 머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파티가 열렸던 조한나의 집에서 메리의 집까지 9.7km라는 설정. 그러니까 10km를 둘이 같이 걸어간 거예요. 10km면 걸을 수 있는... 너무 뭔데요? 저에게는요. 불가능한 거리거든요. 저는 1km도 못 걸어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죠. 그리고선 둘이 이제 메리의 집 1층에 와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로코스러운 장면이죠. 서로 어떻게 할까 몸 비비 꼬고 그 장면인데 그때 이 배경으로 나오는 메리의 집 건물 1층 상점이었는데 거기 간판에 헝키돌이라는 글자가 써있거든요. 이게 약간 다 잘 될 거야. 야 어떻게든 해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느낌의 주문적인 관용어고요. 헝키돌이. 그러니까 장난친 거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야 팀 헝키돌이 한번 뒤밀어 봐. 이런 느낌으로 배경을 세팅한 거죠. 우리나라의 딱 입맛에 맞는 로코물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헝키돌이죠. 자 다음은요. 투 샷 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될놈들인가요? 팀은 메리를 꼬시는데 또 성공하고 둘은 결국 연인이 되죠. 연인이 되고 지하철역을 지나는 두 사람의 일상이 보여질 때 나오는 노래가 How Long Will I Love You죠? 얼마나 오래 당신을 사랑할까요? 하늘 위에 별이 떠 있는 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오랫동안 이라는 가사 영화만큼이나 유명한 OST였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이 둘의 어떤 연애 과정을 그렇죠. 이 뒤에 이제 버스킹하는 팀의 음악으로 나오죠.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곡이죠. 지하철 씬 잠깐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돈통에 돈을 넣어주죠. 그 앞에 가서 좀 들었으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돈 줘야죠. 몇 날 며칠을 해줬는데 런던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버스킹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맞아요. 멈춰 서서 봤다면 그리고 약간 내가 폰으로 찍었다면 조금이라도 팁을 넣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려놓고 가게 되면 약간 그 나라에서 욕하고 좀 그래요. 매너가 없네 이러면서 그렇죠. 자 다음은 머머리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팀과 메리의 결혼식 장면이 명장면이죠. 특히 상식을 깨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일몬도라는 노래에 맞춰서 입장하는 레이첼 맥가담스의 모습은 정말 레전드 설렘 등장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폭풍 속에 결혼식도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영화니까요. 아 이거 실제면 완전 황망한 결혼식인데. 그래서 보면서 또 과거로 돌아가려나 결혼식 날짜 잡는 때로 돌아가려나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택들 모두에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굳신굳신하고 죄송했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런 가말로 정말 얼굴 그렇죠. 완월이죠. 완월. 이건 이제 신랑 신부 얼굴로 그냥 밀어붙이는 결혼식이다. 이때 이 결혼식 장면 촬영을 위해서 사람 몸보다 큰 강풍기 그리고 수십 톤의 물을 썼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 오는 거 기다렸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쓴 거죠. 강풍기도 영화에 나오는 수준으로 바람이 불려면 그 강풍기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영화 촬영장 가서 봤는데 재난영화 찍을 때 쓰는 강풍기가 있어요. 제 키보다 좀 더 커요. 근데 그걸 여러 개를 붙여놓고 쓰거든요. 정말로 겁을 썼으면 날라갈 것 같은데 그거를 썼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장면은 이해영님이 보내신 장면입니다. 아 이 장면이군요. 팀과 메리 자이에서 딸 포지가 태어나고 평범한 하루가 계속됩니다. 갑자기 시간여행이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다. 명대사이기도 하지만 뒤에 닥칠 비극의 복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팀의 동생 킷캣 캐서린의 사고가 시작이 되죠.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사실 이 영화를 쭉 보고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또분의 삶은 어딜까라고 하면 아버지의 죽음일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여러분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고요. 이 영화에서 오직 슬픔 쪽으로만 가득한 이 또분의 삶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동생 킷캣의 사고 여기가 정확히 1시간 35분이에요. 아 여기서 쿡 꺾이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시간여행을 안 왔다가 다시 하게 되는 장면 유일한 방법은 그 남자랑 헤어지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고가 났던 이 장면이 정확히 또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 어떻게 헤어지게 할까 그러면서 갔다가 갑자기 포지가 없어. 우리 애가 없어.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자 다음은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장면이네요. 호빵 님이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분의 삶 시퀀스 안에 있는 건데 팀은 킷캣과 같이 시간여행을 합니다. 불행의 원인인 남친 지미와의 만남을 없던 일로 만들고 돌아오죠. 그래서 한 대 먹이죠. 팀은 신나게 포즈를 부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충격받아서 이 장면 아직도 기억나요. 출산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공포의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시간여행 영화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법칙이나 타임 패러독스 같은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이제 감독님은 시간여행의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진 않고 출산 관련해서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그렇죠.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영화가 우리 많은 분들이 포스터 때문에 헷갈리신 거예요.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를 보니까 이건 로맨스 코미디라고 딱 무의식에 박히거든요. 사실은 포스터를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이거는 그냥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쭉 전체를 보여주는 영화구나. 가족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동생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세컨드 포스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워낙 그 결혼 씬이 예쁘게 찍혀가지고 그건 맞죠. 그거 포스터를 안 쓰기는 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일생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거는 그중에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 도입부에 팀이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에 대해서. 보통 남매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캐서린이 이런 캐릭터였구나. 자유로운 영혼 순수한 영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엔 없는 남매죠.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은 드럼통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갑자기 닥치죠. 아버지인 빌이 암에 걸립니다.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와 덤덤하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팀이 태어나기 전부터 피웠던 담배가 문제였고 과거로 돌아가서 담배를 끊으면 모든 게 바뀌니까 그저 죽음을 기다립니다. 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 더 가면 이제 아이가 바뀌는. 그렇죠. 그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혼식 날 연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총 3명의 남자를 사랑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였고 두 번째는 뭐 누구죠. 아무튼 유명한 사람. 하고 세 번째가 여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딱 가르치는데 눈물 난다. 부자 관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요. 근데 그 둘이 탁구 치는 장면 나올 때마다 불편해요. 왜요? 둘 다 탁구 안 베고 치는 게 딱 티가 나는데 뭐가 누가 누굴 가르쳐요. 탁구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상대를 꺾는 목적보다. 뭐 똑같이 하는 거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서로 배드민턴처럼 약스토 배드민턴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렇죠. 대화하듯이.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탁구인으로서 몰입이 안 됐다. 탁구인. 다음 장면은요. 0931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아버지가 팀에게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행복을 위한 아빠의 공식인데요. 1단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2단계 그 하루를 똑같이 다시 살아보는 것. 긴장과 걱정 때문에 놓쳤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라는 거였죠. 굉장히 행복한데 좀 먹먹한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첫날에는 굉장히 짜증났는데 둘째 날에는 에어기타를 치면서 즐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이제 두 번 살아보면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를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저는 뭔가 한 반나절만에 피로감을 굉장히 크게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봤을 때는 놓쳤던 디테일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주 짜릿한 날이었다고 해도 그거를 다시 한다고 하면 분명히 한 3시간 정도면 반나절만에 바로 탈출구를 찾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장례에 와버린 사람의 슬픈 얘기였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죠. 제가 여기 장면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밤에 자려고 눕는데 이제 레이첼 메가담스가 오늘 어땠어? 오늘 너무 좋았어 그랬더니 아 그래? 오늘 되게 힘든 날이었으면 내가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장면은 아주 기억이 납니다. 흐뭇한 장면이죠. 다음은요. 2019 피넛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여러 번 아버지를 만나러 과거 여행을 떠났던 팀. 그러나 메리의 요구인 셋째 임신과 아버지의 영원한 만남을 두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셋째 아이를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메리의 출산 직전에 팀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과거로 가죠. 빌이 묻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니? 철이 없었던 모태솔로 팀이 가장이 되고 아버지의 아주 멋진 아들이 되고 성장한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부터 눈물벨. 저는 눈물벨이 여기서부터 쭉 뒤로 쭉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다시 봐도 눈물벨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엔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봐도 슬프죠. 아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시 봐도 이 장면만 따로 봐도 바로 눈물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레이첼 맥아담스보다 이 빌 나이. 그렇죠. 빌 나이. 이분의 어떤 무게감이 더 컸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 러브 액츄얼리에서 약간 정신 놓고 사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연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이분이 사실 마지막에 한 방을 제일 크게 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연기력의 반증인 건데 여기서는 이 아빠 역할은 빌 나이 외에는 못한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전미가 울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옛날에 영화 홍보할 때 전미가 울었다. 전미 흥행 돌풍.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전미가 뭔지 몰랐어요. 고들본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규칙을 깨는 일이었지만 둘은 팀이 어릴 때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산책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팀은 시간여행 능력을 다시 쓰지 않았다고 하죠.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 대사가 작품의 주제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 말미에 친구 로리가 벤치에서 트래쉬라는 소설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를 막 짧게 짧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 로리라는 약간 어수룩한 변호사 친구가 빵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책을 봐요. 잘 보면 트래쉬라는 소설인데 이 감독이 각본을 작업했던 영화 트래쉬의 원작 소설입니다. 이게 깨알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 감독의 진짜 꼭 찐팬이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 아이들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받았겠죠? 세 명이니까 셋 중에 아들이 있잖아요. 물려받았겠죠. 아들만이니까 그 셋 중에 한 명은 이제 두 명이 아들인가? 아들만. 첫째는 딸인 걸로 알고 있고 둘째와 셋째를 제가 성별을 모르는데 아들이면 가겠죠. 둘째가 아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이 약간 위아재 케이오 감독처럼 은퇴 본복을 했어요. 이 어바웃 타임 만들 때 이게 나의 은퇴의 영화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나 최근작은 2019년도에 찍으셨던 예스터데이라는 게 있죠. 은퇴 번복은 해도 됩니다. 이런 좋은 감독들은 번복해도 돼요. 쿠앤진 타나티로 돌아와요. 예스터데이가 혹시 그 영화인가요? 뭐요? 그 잘 안 된 영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은퇴를 번복하지 않으셨길 잘했나? 평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예스터데인가요? 왜 번복하셨을까요? 리차드 커튼스 감독님. 알겠습니다. 터령 웹툰 작가 은퇴 번복하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은퇴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열받네. 킹받는 채팅이네요. 자 그러면 명장면 하나를 뽑아주시죠. 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뭐요? 아빠와 아들이 같이 산책이나 할까라고 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장면에서 팀이 어린 상태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쫙 났어요. 아 그래요? 아 어린 팀과 함께 바다에서 노는 젊은 아빠와 어린 팀.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과거로 간 거잖아요. 와 거기서 진짜 눈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살짝 조금 거기 오글거려가지고. 아 그랬어요? 오글거림 못 참으시니까. 그건 조금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는 그 레이첼 메카남스 등장씬으로 하겠습니다. 아우. 빨가드레스. 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항마력이라고 하면 항마력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오글거림에 저항하는 능력.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다시 보게 되는 씬 같은 게 이제 그 블라인드 카페. 네네. 그쪽이랑 또 뭐 결혼식 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화가로서 블라인드 데이트 하는 부분 되게 좋았어요. 왜? 그거 만화라 그러면 되게 편해요. 말풍선만 내면 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항마력 테스트기가 있으면 정말 우리 대장님은 거의 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해 드립시다.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 10 찐의 타운 오늘은 영화 어바웃 타임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미구역 JSA를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생록방 야근을 할 거니까 그리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종문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엘리 굴딩 How long will I love you 입니다. 소득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